안녕하세요. 또 누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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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핀 댄서 김윤정입니다. 한 분 한 여도 돼 너의 밥만 가져다 너의 곁에 계속 곁에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팝핀 여재라고? 팝핀 여재. 아, 팝핀. 왜? 대구에 김윤정 씨가 있다면 팝핀 쪽에는 주민족.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할 프로젝트가 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할 프로젝트는 바로 2017 안양세계태권도 한마당 태권체조 부문에 출전입니다. 2017 안양세계태권도 한마당 태권체조 등 각종 경연 대회와 7월 29일에서 8월 1일 2017 안양세계태권도 한마당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축만 보다가 스포츠를 보면 또 그것들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따닥딱딱 이러는데 팝핀이 아닌데도 그렇게 멈춘다는 그런 스탑이 되게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 워hööööööö!! 아우아우아우아우아 아우와 아우아! 화이팅!